4번호 가입되서 원인불명의 환자들이 신협처 부상징호를 동반하고 있어.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. 어디로 가 어디로 가. 이거 어때 우리 다 죽일 거 같아. 몰렸어 안돼 안돼. 민아야. 미안한 얘긴데 꼭 살려줘. 이게 진짜 너 같이 살아야 되잖아.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. 근데 여기 좀비 있는 거 아니야. 아 좀비 왜 이렇게 많았어. 아.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